안녕하세요. 주시타짠 교수입니다. 오늘 시각 오후 7시 8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술보현 주시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6개월 동안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이 121선 사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었던 선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깨졌어요. 깨졌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이 121선이라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계속 우상향 기조로 바뀌면서 가고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121선을 깼다는 부분은 분명히 인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시장에 분명히 악재를 오늘 내지 않았습니까? 뭐죠? 최코원전 불확실하다. 자 결국은 뭐냐면 빠지긴 했으나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 번 더 트라이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그냥 손절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우리 전자공시사항을 보게 되면 8월 27일 8월 27일자에 전환사체를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잘 보시게 되면 10월 23일에 전환사체를 또 발행을 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자 봐요. 8월 27일 날짜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언제입니까? 이때죠. 근데 이때도 보게 되면 이런 그림을 나오다가 한 번 빵 때려 맞았죠. 빵 때려 맞았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여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필리핀 그죠? 최코원전인가요? 갈 때 이만큼 들어 올랐어요. 잘 보게 되면요. 이 부분까지 올랐을 때와 지금 10월 23일자를 보게 되면 이날이죠. 이날이죠. 전환사체에 발행했습니다. 하나 둘 이따가 딱 때려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지금 전환사체에 투자했던 이들은 진짜 의도적으로 주가를 꾹꾹 눌러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들이 지금 뭐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들은 시간을 본인들 편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몇백억씩 지분 투자를 했다. 우리 기술에. 근데 이들은 무엇을 할 것이다? 지금 다른 상장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엄청난 자금을 회수하면서 몇배, 다섯배씩 수익을 내면서 지금 나오는 종목들을 지금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전환사체라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라고 했어요. 주가를 끌어올려야만 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지금 2170원에 왔을 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틀 동안 팔면서도 외국인 오늘 아 저감해서 다시 들어왔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래 없는 조정은 허수다. 자 시장의 악재를 이용해서 지금 의도적인 하락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건데 자 3600만주, 800만주, 1500만주, 1800만주 거래 없이 이렇게 빠지는데 이들이 나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지금 최대한, 최대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이들이 지분 투자에는 다섯배 올라가는 종목을 말씀드릴 겁니다.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최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용장구율이 급감하고 있죠. 왜요? 개인들이 지금 신용장구, 돈을 빌려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뭐냐면 탈탈탈 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털리시면 안 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가 반등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천 개씩 따라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게끔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전환사체의 이들은 정말 센 사람들이 들어와 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저가에 들어와서 이때 여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팔았던 그들이다라는 건데 이들이 어떤 사업부에 투자했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봐요. 지금 최근에 발행했던 전환사체는 똑같은 흐름으로 주가를 눌러담지 않습니까? 8월 27일 지금 최근에 나왔던 전환사체까지.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주가가 가장 화려했을 때에 대한 부분이 언제죠? 이때죠.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 하나로 여기까지 끌어올렸죠.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보게 되면 100억 원의 투자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누가? 우리 기술이. 그런데 쭉 내리게 되면 100억이 작은 돈 아니에요. 이자도 받지 않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쭉 보게 되면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영상 끊으시면 큰일이 하십니다. 자 160만 주와 340만 주. 500만 주가 바로 최고점에서 이들은 주식을 팔고 나갔어요. 그런데 제가 이때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그들이 주식을 전환해서 끌어올리면서 팔 거야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뭡니까? 740만 주. 지금 이게 언제 전환되죠? 올해 12월 7일 날 전환되는데 아직 팔지 못한 수급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금 최근에 전환사체에 들어왔던 이 둘에 대한 수급은 뭘로 들어온 수급들이죠? 그쵸? 우리는 금액도 봐야 되지만요. 이자율을 받지 않는 조건. 2252원에 들어와 있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온분의 유아사업에 들어와 있어요. 언제 팔 수 있다? 2026년 2월. 기간이 엄청 많이 남아있으니까 야 주가 한번 꾹꾹 눌러담아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한번 주가 꾹꾹 눌러담아 보자 이거예요. 자 이들 말고 우리가 달아야 될 부분은 이때. 이때. 누구죠? 원전사업부에 투자해놓은 이들이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이들이 언제 팔지 알 수 있어요? 12월 7일 이후부터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씨드머니가 없다. 나는 씨드머니가 없다라는 분들 있어요. 혹시 씨드머니 없다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 큰 돈의 씨드머니를 마련할 수 있는 이들이 지분 투자해서 맞아요. 이제 팔 종목을 말씀드릴 거니까요. 바로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종목을 드렸었죠? 하이트롯. 이들이 지분 투자해놔서 상장기업을 통해서 다섯 배 끌어올려서 팔 겁니다. 진짜 이랬죠. 자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아니 이들이 지분 투자해놓은 정보까지 알 수 있죠? 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문의 불혈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7월 2일자에 이들은 분명히 이때부터 주식을 전환해서 팔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 부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다?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 전략대로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영상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석 달 전에 3개월 전에 여러분들께 아주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이들이 분명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팔 겁니다. 라고 했어요. 날짜를 정확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자 날짜가 7월 2일이었어요. 2035원이었죠. 자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나리오를 모르면 여러분들 절대 수익을 낼 수 없습니다.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생일 선배님들. 자에 대한 부분을 따졌을 때 자 우리 기술이라고 해서 우리 한번 쳐봅시다. 자 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공시사항에는 몇 주 정도가 흘러나올 수 있는 물량인가 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분기서 분기보고서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전환사체 발행내역들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만 자 요 부분을 우리가 슬쩍 볼텐데 자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자 전환사체의 전환공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1565원과 1560원과 1370원짜리가 나와있죠. 자 요 부분은 제외합시다. 왜? 맞아요. 2000 내년에 발행될 거니까 내년에 주식으로 전환하는 부분니까 뺍시다. 그럼 이 두 부분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 제가 3개월 전에 아주 저점일 때 지금 이 부분은 내년 정도에 전환될 거니까 뺍시다라고 했어요. 자 이들은 지금 12일 7일부터 주식으로 팔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서 다루지 않을게요 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 바로 직전에 이 500만주 언제 판다는지 봅시다. 그러면 160만주와 440만주에 대한 수급이 500만주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전환됐던 물량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자 500만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블럭딜 방식으로 해서 전량 소화되는 날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7월 5일자 이게 추가 상장되는데 이들은 7월 5일자에 분명히 주식을 맞아요. 전환해서 끝까지 먹고 팔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들을 어떻게 팔았어요. 이 사모펀드라는 세력인데 정말 힘있게 들어오고 그리고 다 팔았죠. 있는 지분 없는 지분까지 다 모아서 최고가에 팔았죠. 자 이들 언제부터 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향후에 여러분들 분명 짚어드릴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주가를 꾹꾹 노려다보고 6개월 동안에 깨지 않았던 선을 이렇게 주가를 뭉개버린지 알 수 있겠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거래 없는 조정은 항상 허수라고 했어요. 항상 속으시면 안됩니다.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하이트론 이유로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현금 보유 있는 건 언제 쓰라고 했어요. 진짜 대세상승 나올 때 말씀드렸습니다. 주가 분명 반등이 일어납니다. 반등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자 제가 여러분들께 12,510원일 때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10월의 중순 히든주를 공개합니다. 라고 해서 세력주 연구소를 통해서 1부 공개 구독자 여러분들께 링크를 보내드리면 여러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네이처셀인데요. 10월의 히든주로 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1450원에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지의 부근 때 과거에 이때 조금 논란이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거래량을 지금 800만 주씩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0월의 매집주를 네이처셀 이 종목을 한 2만원 정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알짜의 수익을 분명히 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시간 오전 10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1위부터 말씀드리는데요. 기타 여러분들께 제가 9월 10월 히든주를 좀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 부분에서 제가 1450원에 이원할 각오로 분명 이 종목을 추천해드린다라고 해서 자 이 부분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한 번 더 일러드렸던 게 1450원이었어요. 근데 10월에 더 갈 것 같습니다. 10월 중순 히든주 이들이 투자하는 종목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네이처셀 주가를 보게 되면 정확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렸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링크 주소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수익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익을 냈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들이 지금 주식으로 전환하는 종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언제죠? 오후 12시 39분자에 여러분들 봤더니 네이처셀 5162만원 101%의 수익을 내고 있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서 제가 주식타자 안교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채널을 만들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분명 오늘도 우리 기술은 받아내야 된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봅시다. 어떻게 될지 주가는 분명 오를텐데 시드머니가 없는 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네이처셀 언제입니까? 10월 23일자 보이시나요? 10월 23일자에 제가 네이처셀 오늘 안 오르면 이원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때 처음 이방에서 소개시켜드리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10월이 히든주입니다. 그들이 투자한 종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보십시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오를 부분이 없었어요. 그쵸? 자 결국은 뭡니까? 얼마나 올랐어요? 얼마나 올랐어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텔레그램방은 천명 안 하시는 분들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우리기술 그들 지금 다시 지분투자에 나서 회수하는 종목인데 자 히트로는 다섯배 올라서 진짜 기쁘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네이처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제 슬슬 한 번 매도해야 될 시점인데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에서 풀어드릴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4822-8706 입니다. 우리 우리라고 해서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히든종목 10월의 히든종목이라고 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만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요. 일부 공개인데 링크 주소 받아가시면 볼 수 있을 거예요. 010-4822-8706 입니다. 우리 아무나 보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링크 주소 발송해드리고 그 종목에 대한 상세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혹시나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라마는 필수적으로 섬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자 인생의 선배님들 정말 잘 될 수 있으시죠?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 기술 이 세력들은 본인들이 12월 7일 이후에 주식을 팔 수 있고 저온 분해 요약사업에 투자했던 이들은 지금 2026년까지 기다리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지금 주가를 꾹꾹 눌러닮는 이유는 무엇이다? 결국 12월 7일 이후에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그때 분명 탁점 말씀드릴 거예요. 그때는 비중을 덜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시드머니 없는 분들에게 100만원 50만원을 줬습니다. 하이트론도 역시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정도로 올랐으면 되는데 결국은 시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형성되어 있는 종목이란 데이 101% 올랐습니다. 다시 01048128706으로 우리라고 해서 보내주게 되면 제가 텔레그램 방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11월에 히든주로 제시할 종목 미리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명의 시장에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봅시다. 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우리 기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알짜 사업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부 보유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방산 사업부 보유하고 있죠? 두 번째 스마트팜 사업부 보유하고 있죠? 철도 사업부 보유하고 있죠? 그 또 또 맞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보유한 건 원자력 사업부의 세력들이 가장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투자해 100억을 투자했다고 한 두 명 몇 명 투자하지도 않았는데 천억 이천억 있어야 투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자공시 상황을 들어가 보세요. 몇 명이 투자했는지 100억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원자력 사업부 12월 7일부터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 부분에 100억을 투자했는데 이들이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원자력 발전소 감시대요 시스템 투자 두 명이에요. 엄청나게 몇천억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이들은 지금 상장기업의 지분투자 이런 종목을 회수하고 있다. 네이처셀 두 번째로 진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한 명이 나고자도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 우리 기술 지금 손실 중인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우리는 뭘 한다? 시간을 내 편으로 계속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지 않습니까? 010-4822-8706 화면 멈추시고요. 우리라고 해서 010-4822-870 우리라고 해서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탈자 안교수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는 방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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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